안녕하세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남자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저도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원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저를 오래 알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왜 이렇게 변했냐면서 놀랄 정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람한테 경계심이 잔뜩 생겼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한 방에 납득하더라고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사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는 과거 상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고 벅차기만 합니다.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은 그날의 상처를 오늘은 사연으로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상처가 덜어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풀어보겠다고 다짐했죠. 아마 듣다 보시면 제가 왜 변하게 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사업가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우애 좋던 여동생까지 네 식구였어요.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보면 늘 저렇게 당당한 자세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늘 일로 바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제 머릿속의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사신 아버지는 어느새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분점을 설립하게 될 만큼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서른 초반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부산 지점을 총괄하게 됐어요.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는 아내를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제 인생을 뒤흔들 여자인지도 모르고 운명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그저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회원들과 러닝 후에 맥주 한잔 하던 날 아내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넌지시 아내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 씨 몸이 안 좋아요?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요새 회사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힘이 없었나 봐요. 그때 고민이 많아 보이던 아내와 대화하다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듣게 된 거죠.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법 가까워진 아내한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둘 다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 푸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동호회 모임 없을 때 따로 만나서 같이 달리는 건 어때요? 정말요? 저야 좋죠. 제가 부산 출장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서울에서 지내니까 시간만 맞으면 자주 러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따로 만나서 러닝을 하게 됐던 거였죠. 확실히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난 저희는 서로의 고민과 애환을 들어주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 외에도 잘 맞는 것들이 많았죠. 그때만 해도 아내와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잘 맞아도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온 환경이 저와는 정반대였었죠. 연애 중에 아내가 누군가와 화를 내면서 통화하는 걸 보게 됐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참 화를 내며 통화하던 아내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저와 마주친 아내는 그날 복잡한 가정사를 털어놨죠. 항상 당차 보였던 아내는 그날 힘 빠진 모습으로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를 오래 다녔던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들어간 회사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또 그만두셨다는 거야. 회사가 몸에 맞아서 다니는 사람이 대체 어딨어? 나 진짜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까지 질렀어. 그때 아내는 정말로 참았던 울분이 터진 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위로해 주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당시엔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섣불리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건 부담을 주는 일 같았어요. 한참을 울던 아내는 결국 월급에서 일부분을 남동생 학원비에 보태줬다는 것까지 듣게 됐습니다. 선뜻 동생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는 모습에 이 사람과 살면 온전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서른 중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 처음엔 너무 만족스러웠었죠. 왜냐하면 아내가 싹싹하고 야무진 성격이라서 어머니께서 너무 예뻐하셨어요. 신혼 초에 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는데 아내가 며칠 전부터 퇴근하면 계속 무언가를 찾아보더니 저한테 드디어 찾았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 첫 생신이신데 내가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어머님이 갈비찜 좋아한다고 하셔서 내가 몸에 좋은 약재 넣고 만들어보려고 그리고 선물은 스카프 어때? 평소에 스카프 잘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우리 엄마가 스카프를 했었나? 으이그 이래서 아들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어? 봄 가을에 스카프 자주 하시잖아. 아내는 정말로 요즘에 보기 드문 며느리였죠. 솔직히 아내도 회사 다니고 있을 때라서 피곤할 것 같아 부모님께서도 외식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고 첫 어머님 생신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직접 준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생신 당일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내가 준비한 생신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내며 앉으셨었죠. 어머니는 미역국과 반찬을 먹어보고 극찬을 하면서 말하셨어요. 이런 든든한 장녀 우리 집에 보내서 사돈 부부가 서운하시겠다. 아주 똑소리가 나네. 남의 집 주방에서 요리하기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 나이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가 고생을 해.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꼭 직접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다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이 드세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괜찮다면서 씩씩하게 대답까지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죠. 평소 표현 잘 못하시는 아버지가 엄지까지 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아내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게다가 막내 여동생 결혼식 때는 선뜻 소파라도 해주자는 말까지 했었죠. 저는 여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내 동생 신혼집에 소파에 주려고? 난 축의금만 하면 될까 했는데 그 생각은 못했네. 당신은 하나 있는 여동생 시집가는데 축의금만 내고 싶어? 대단한 건 못해줘도 적당한 선에서 하나 선물해주자.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당신이 잘 골라봐. 당신이 골라주면 내 동생도 좋아할 거야. 저는 이런 세심한 아내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한테 고맙다면서 말했었죠. 그러자 아내는 별거 아니라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사는 부부잖아. 그러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 모두 다 내 부모님처럼 섬겨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아내가 또 있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저도 처갓댁에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처갓댁이 형편이 어려웠었기에 주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도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가 식구들도 부담스럽다면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처남이 공무원 시험을 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 와중에 장인이나 장모한테 손벌리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던 처남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처남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었죠. 그런 처남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남, 잠은 좀 잤어?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편의점 마감 아르바이트라서 판매 불가 상품을 사장님이 챙겨가도 된다고 하셔서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지내요. 밥값이라도 아껴야 인터넷 강의라도 듣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처남 고기라도 먹이려고 식당으로 갔었죠. 그때 처남은 며칠 굶기라도 한 사람처럼 고기를 먹어 치웠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처남이 안쓰러워서 저는 맥주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처남, 학원비는 내가 당분간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에 집중해.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 정말요? 진짜 저 도와주시게요? 그래.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지게 합격하는 모습 보여줘.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매형 도움 받는다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냥 저 포기하세요. 정신 차려. 처남 아직 한창인데 포기라는 말이 나와? 아? 예전에도 누나가 도와줬잖아. 누나 도움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잘 해내야지. 처남은 제 말을 듣고 고기를 먹다 말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아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 처남은 몇 번 제가 주는 돈을 거절하다 열심히 하겠다면서 결국 받았답니다. 그렇게나마 제가 처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그저 깊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지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처럼 손수 뭔가를 만들어서 챙겨드릴 여력은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죠. 게다가 저는 특히 장모한테 용돈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제가 용돈을 한 번 드렸더니 누울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매달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장모한테 전화가 걸려왔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보니까 장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지금 어딘가? 제가 지금 부산에 일이 있어서 출장 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휴, 그래? 어떡하지? 나 친구들 모임에 사이가 데려다 줄 거라고 큰소리 떵떵 쳐놨는데 자네가 부산에 가고 있으면 난 어떡하지? 저한테 미리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장모는 제가 모임에 데려다 줄 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미리 얘기도 안 된 상황에 대체 어떤 해결을 바라는 건지 저도 참 답답했죠.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자네 차가 고급 외제차니까 그거 자랑 좀 하려고 했더니만 다 틀려먹었네. 아휴, 그럼 용돈이나 좀 보내주게.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 사회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심지어 저는 그때 영업용 회사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바쁜 절 대신해서 저희 집안 행사까지도 다 챙기고 있던 때라 저는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던 장모한테 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려 장모한테 용돈을 보내드렸더니 장모는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김서방. 나 모임 왔다고 용돈 준 거야? 괜찮다고 했는데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네? 장모님이 아까 못 오면 용돈이라도. 아휴, 바쁘다고? 알겠네. 다음엔 얼굴 한번 비추고 가게. 여기 모임 사람들이 김서방 너무 궁금해하네. 알고 보니까 장모는 모임 사람들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저런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 장모가 제 옆구리 찔러서 받아낸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장모는 일부러 상황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말했던 거였죠. 한때 장모였던 사람은 딱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돌싱이 된 지금 그때 처가 식구들을 돌이켜보니까 가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장모가 다음 달에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회사 주변을 서성이길래 나가보니까 장모가 절 찾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저를 본 장모가 반갑다는 듯이 달려왔었죠. 그러더니 저한테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서방, 지금 바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네? 여기까지 오실 만큼 급한 일이셨어요? 저한테 전화라지 그러셨어요? 에휴, 한국 땅은 다 엎어지면 코 닳을 것인데 뭘.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갑자기 찾아온 장모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모는 뻔뻔한 목소리로 저한테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것 좀 한번 보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친구는 사위가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는 거 있지? 자네도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안 그래? 네,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서로 돈 얘기 꺼내는 것도 불편한데 나 매달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용돈이요? 장모님, 요즘도 일 안 다니세요? 내가 다리도 아프고 일하러 가면 머리도 막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 일해서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나갈 것 같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장인 장모가 제대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런 상황에 용돈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대체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 막막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장모를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제가 장모와 얘기하는 걸 본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저한테 용돈 얘기를 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너는 맨날 일로 바빠서 처가에 제대로 못 가보잖아. 그런데 며느린 회사 다니면서 양가 챙기느라 바쁘잖아.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마음으로 조금씩 드려. 5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아내의 노고를 생각하니 고민했던 제가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에게 매달 용돈 50만 원을 약속하게 됐죠. 이게 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미안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어. 괜찮아. 뭐가 미안해. 당신이 하는 거에 비하면 난 별것도 아니지. 돈 버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 맨날 서울에서 부산지점 관리하느라 내가 고생하는 거 다 하는데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버지와 같이 부산지점을 키우고 있을 때라 저도 그때는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죠. 그래서 아내가 저 대신 집안 행사나 양가 부모님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었어요. 아내 나름대로도 고생이 많을 텐데 제가 고생하는 걸 먼저 생각해 주던 아내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동안 바쁜 남편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먼저 용돈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저는 그렇게 아내와 서로를 위해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런 저의 믿음이 깨진 건 제가 부산으로 1년 동안 장기 근무를 하러 가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부산지점을 관리하기가 가능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아예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렵게 아내한테 회사 사정상 1년 정도 주말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되려 저를 더 격려해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부산으로 1년 동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나 진짜 괜찮아. 내가 왜 혼자야.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택시 타면 금방 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정말 괜찮겠어? 아휴 걱정 말라니까. 사업도 다 때가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부산 가서 노 제대로 적고 와.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아버님도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근데 당신까지 이러면 꼭 내가 남편 일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와. 아내는 걱정 가득한 저를 오히려 격려해줬답니다. 저는 정말로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었죠. 그래서 정말 부산 지점을 제대로 자리 잡고 매출도 더 높여서 멋지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짐을 챙겨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영상 통화도 자주 했었고 통화도 자주 했었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었어요. 여보, 퇴근하고 바로 올라오는 거지? 조금 피곤해도 금요일 저녁에 와. 그래야 주말에 조금이라도 오래 같이 있지. 어,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가려고 짐도 다 챙겨놨어. 조금만 기다려. 어, 조심해서 와. 아내는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면서 전화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주말 부부를 4개월 정도 했을 시점에 아내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온 가족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축하했고 저도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믿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지금처럼만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도 잘할게. 우리 좋은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자. 정말 그때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뒤에는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 아내 곁에 같이 있어주고 싶었지만 제가 부산 지점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죠. 그래도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 금요일에 연차 냈어. 목요일 저녁에 올라갈 테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뭐? 목요일 저녁에 온다고? 왜? 왜긴 왜야. 당신 임신 중이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같이 있어주려고 그러지. 출산 임박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 당신이 나 때문에 일 쉬는 것 같잖아. 제가 하루 더 집에 있겠다고 하면 저는 아내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아내 반응은 떨떠름하기만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 반응에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가는 게 싫어? 난 당신 생각해서 할 일도 다 끝냈단 말이야. 집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언제 싫은 티를 냈어. 그냥 당신 힘들까 봐 그런 거지. 그럼 목요일 저녁에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 솔직히 아내 반응에 저는 좀 의아하긴 했답니다. 여자들 임신하면 남편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내 생각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아내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거절하기만 했었죠. 그래도 워낙 아내가 짐이 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아내 출산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아내 곁을 지켰었죠. 제가 직접 아이 탯줄을 자르던 순간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만큼 정말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일주일 정도 지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 낳고 이틀쯤 지났을 때 하필이면 부산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급하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총괄 관리하던 제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일이 아무리 급해도 산후조리원에 아내를 두고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빨리 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부산에 일 터졌어? 일 생겼으면 가봐야지. 난 괜찮아. 빨리 가. 안 그래도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 혼났네.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다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미안했었죠. 그래서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어머니께 아내를 일주일만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흥쾌히 가보겠다며 저한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부산으로 갔던 거였죠. 모든 게 괜찮다 싶었는데 다음날 어머니께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털어놓으셨어요. 며느리 혹시 친한 친구 중에 남자도 있니? 아니면 직장에 친한 남자 직원이 있다든지 너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네? 아니요. 그런 친구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좀 이상한 걸 봐서 말이야. 네 전화 받고 출산한 며느리 미역국 좀 먹이려고 끓여갔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더라고.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남자였다니까. 네? 남자요? 전 어머니의 말에 뒤로 넘어갈 뻔했었죠. 어머니는 미역국을 챙겨서 조리원을 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했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잠시 대화가 끝나게 기다렸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은 대화는 정말 수상했었죠. 낯선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를 보면서 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하야, 아기 너무 예쁘다. 완전 나랑 닮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더 닮았지. 그런가? 나보다 널 더 닮았나? 어머니가 들은 대화는 제가 들어도 이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친구와 나눌 대화입니까?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인사를 하며 말하셨대요. 애미야, 나 왔다. 그쪽은 누구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며느리 보러 오는 게 뭐 이상할 일이야? 그런데 이쪽은 누구셔? 여기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자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 그, 그게 저희 회사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근데 왜 애를 안고 계셔?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가다 들리셨대요. 뭐? 근데 과장님하고 꽤 친한가 보네. 살짝 들어보니까 먹을 것도 사주신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신가? 아, 옛날에 제 사수였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는 게 이상하다고 했었죠. 어머니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눈알만 굴리면서 눈치만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쪽 쇼파에 작정하고 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낯선 남자가 아이를 다시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눈치를 살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나 이만 가볼게. 회사에 일이 생겨서 어, 어, 아, 네, 과장님 가보세요. 어머님 그때 두 사람이 갑자기 존대말을 쓰는 걸 보고 이상한 촉을 느끼신 겁니다. 분명 둘이 있을 땐 반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오니까 존대를 쓰며 대화한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한테 낯선 남자 이름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저분 이름이 뭐야? 고마우신 분인데 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그래, 그럼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고 우리 아들한테라도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좀 챙겨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그래, 이름이 뭔데? 그게 이름이 김, 아니 김민. 똑바로 얘기해. 친한 사이라며? 이름 몰라? 김정수, 김정수예요. 친하다던 이름도 헷갈려? 나라도 여기 적어놔야겠네. 어머니는 결국 이름을 알아내서 적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알려주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친한 회사 상사라면서 이름도 몰라? 그리고 둘이 있을 때 분명히 반말 썼어. 그러니까 네가 확인 좀 해봐. 별 생각 없다가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내 회사 인사과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정말 그런 직원이 있나 물었습니다. 김은하 대리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랑 같은 팀 상사분 중에 김정수라는 분이 계실까요? 제 아내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요. 김은하 대리는 있는데 김정수라는 분은 없어요? 저는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심부름 센터를 알아봐서 아내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저는 센터 직원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던 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조리원을 나왔고 드디어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주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아내는 그 남자와 둘이 만나고 있던 사이였던 겁니다. 센터 직원이 보여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센터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둘 다 얼마나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지 증거 잡기 힘들었어요. 며칠을 잠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증거는 많이 나왔어요? 정확한 사실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100% 불륜이에요. 이쪽 생활을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바람난 사람들 처음 봐요. 센터 직원도 혀를 내두를 만큼 두 사람은 철저했다고 했었죠. 사진을 보니까 두 사람은 엄청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직원이 저를 보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과거에 사귄 사이에요. 그냥 만난 사이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다 파혼한 사이요. 그게 진짜예요? 알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에휴, 저렇게 바람날 걸 왜 파혼했는지. 참, 애는 여자 쪽 엄마가 봐주는 것 같던데요. 아내는 갓 태어난 애도 처가에 맡겨놓고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주 매던 명품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저녁 아내는 친구 장례식장에 간다고 말했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몸조리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라 가봐야지. 친한 친구니까 내가 안 갈 수도 없어. 당신이 애 좀 봐줘.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보고 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쥐덫에 걸리라고 빌었죠. 그렇게 저녁에 나간 아내가 아침에 귀가 있어요. 피곤했는지 잠에 고라떨어진 겁니다. 그때 저는 녹음기를 빼서 내용을 듣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정말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은하야 대체 언제 이혼할 거야? 그냥 진작 이혼했으면 이렇게 불안하게 안 만나도 되잖아. 이게 뭐야? 도둑 고양이처럼 만나고. 아 기다려보라니까 한 1, 2년만 더 기다려. 대체 왜 그걸 기다려야 하는데? 내 새끼 안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그 집안이 돈이 엄청 많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건덕지 만들어서 내가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면 재산 분할로 5억은 받을 수 있다니까. 통장이 1억도 없으면서 좀 참고 기다려. 저는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재산 분할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와의 결혼은 오로지 돈을 위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어머니한테 집에 일찍 좀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실행에 옮기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자 아내는 또 가증스런 얼굴로 쌩글거리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세요? 교태를 부리면서 말하는 목소리에 정말 토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귀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누가 네 어머님이야? 싸구르 같은 게 술집 년보다 더 못한 년이 어디서 어머님이래?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말 돌리지 말고 말해. 아, 그래. 말 돌리지 말고 말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아내 말이 끝나자마자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내용은 아까 아이 얘기와 재산 분할 얘기였었죠. 이걸 듣게 된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 머리채를 단숨에 움켜쥐고는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죠. 그러자 아내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파요, 아파. 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이걸로 끝날 줄 알아? 네 머리 다 뽑아버릴 거야. 저러다 정말 머리카락이 아니라 저 나쁜 년 목이 꺾이게 될까 봐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머리를 잡고 아프다고 소리 질러대는 나쁜 년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손을 왜 더럽히세요? 그냥 똥이라 생각하고 만지지도 마세요. 저런 인간은 제대로 죄값을 받게 해야죠. 굳이 우리 손에 더 똥 묻힐 필요 없어요. 뭐? 나보고 지금 똥? 야,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야, 너 끝까지 발뺌하냐? 녹음본이 있는데도 발뺌을 해?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정신적 피해보상의 위재로까지 전부 다 청구할 거야. 두고 봐.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 선임에서 싹 다 털어버릴 거야. 그리고 더러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지금 어딜 나가? 여보, 잠깐만. 애도 있잖아. 이제 와서 애를 걱정해?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 자격이 있어? 당장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 파운남 찾아가서 둘이 운막을 짓고 살던지 비닐하우스에서 살던지 나가라고. 저는 정말 분노가 가득 차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녀는 끝까지 저한테 매달리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몸에 붙은 벌레를 떨어뜨리듯이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리 떨어져. 왜 아직도 뜯어먹을 게 남았어? 너 같은 벌레녀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결국 한참을 신랑이 하다 포기했는지 그제야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진짜 집안에 돌아다니던 바퀴벌레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시원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장인이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집안 자체가 거머리 피가 흐르는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김서방 미안한데 혹시나 2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내가 여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야. 우리 사위 잘났다고 내가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는데 이번에 장인한테 힘 좀 실어줘. 아, 네. 제가 딱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맙네.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저는 장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보내줬어요. 설마 제가 돈을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추악한 영상 그리고 사진 그리고 녹음본까지 빠르게 보내줬답니다. 그러자 제가 보낸 걸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왔었죠. 받아보니까 역시나 상황 파악 못하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이게 지금 뭔가 뭘 보낸 거야. 그게 따님이 저한테 했던 실체입니다. 뭐라고? 내 딸이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내 돈은 나 돈 안 주고 이걸 보냈다는 거야? 본인 딸이 외도한 증거를 보고도 돈 얘기가 나옵니까? 진짜 장인은 끝까지 저한테 해명하기만 급급했습니다.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딸이 그럴 여자가 아니야. 내가 중간에서 중재할게. 자네도 내 딸 많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여행만 다녀오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여비 좀 보내줘. 이런 소릴 짓거리는 장인을 보니까 아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 애비의 그 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장인한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딸이 가정 파탄을 냈는데 저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완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집안이 따로 없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한테 험한 칸 소리 들을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요. 알겠어요? 그 사진 속 남자 찾아가서 달라고 하세요. 딸년 이호만 기다리던데 아마 너 업죽 줄걸요? 그러니까 번지수 제대로 찾아가세요. 정말 웃기는 집구석 아닙니까? 저한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여행 경비를 달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찾아와 사과한 사람은 처남이었죠. 제 덕분에 공무원이 됐다면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처남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매영,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고개 숙인 처남을 보니까 조금 짠하긴 했죠. 그래서 처남한테 잘 지내라고 인사해 줬어요. 그 후 저는 정말로 난다긴다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연놈들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만큼 저 두 사람 인생도 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둘이 다니던 회사로 끈질기게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됐었죠. 그 후 상간남이 다니던 공기업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는 끈질기게 민원과 제보를 공기업 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반응이 왔는데 바로 양심 없던 전 아내였죠. 뻔뻔하게 절 찾아와서 싹싹 빌더니 어이없는 부탁을 하더군요. 내 인생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어떡해.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회사도 그만뒀어. 내 뒤통수 친년이 찾아와서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이 정도로 뻔뻔한 년이었어? 그럼 남자한테 왜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둬. 나한테만 복수하라고. 지금 그 사람도 회사에서 얼마나 입장 난처해졌는지 알아? 아주 지랄들을 하네. 바람이나 피는 것들 미래까지 내가 걱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넌 내 걱정에서 그딴짓 한 거야? 야, 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 이런 개소리 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알겠어? 꺼져버려, 이 나쁜 년아.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전 아내를 현관 밖으로 떠밀듯이 내쫓았죠. 그리고 제발 그 상간남도 직장에서 해고당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해고는 아니고 해임 처리 당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 또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죠. 나와의 결혼 생활이 3년인데 나 몰래 2년 동안 둘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속은 시원했지만 가슴 안 켜는 공허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고 싶던 저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3년 동안 저희 부모님까지 기만한 셈인 거였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한 저는 그녀에게 최대의 복수를 하고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둘이 살림 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저 끼리끼리 만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한심한 인간 둘이 만났는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번 파혼한 경험이 있는데 깨진 그릇 붙인다고 다시 제대로 붙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예상대로 둘이 성격 차이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서로 개똥 같다고 욕까지 하면서 갈라섰다는 걸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결혼 생활 시작할 무렵 상간남이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공기업을 퇴사했던 게 화근이었죠. 아내도 일자리가 없으니 백수들이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랑 살 때는 카드도 마음껏 쓰고 용돈까지 받아서 썼는데 그 씀씀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미쳤던 여자가 지금은 애도 버리고 시댁도 버린 것 같더군요. 인간 말중인 여자 핑크빛 미래를 그렸다니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었죠. 심지어 남아있던 미운 전까지 확실히 정리한 건 전 아내의 마지막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어디서 술을 퍼마셨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애걸 복걸하면서 우는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우리 과거 다 풀고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나 정신 차렸다니까.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있던 거 보면 당신도 내 전화 기다린 거잖아.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 놈하고 살림 차린 여자 입에선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번호 거래처가 많아서 못 바꾸는 거야. 착각하지 마. 아 진짜 기분 더럽네. 야 지금 순간부터 연락처 차단할 거니까 전화하지 마. 알겠어? 어딜 남의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 진짜 끝까지 철거머리가 따로 없네. 모르는 번호라서 거래처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전 아내였었죠.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간간 무소식인 걸 보니 알아서 제 무덤 파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자승자박인 거죠. 그렇게 3년의 결혼생활은 끝이 났어요. 결국 저는 이혼 남이랑 꼬리표를 달았지만 멍청하게 당하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요즘은 결혼할 사람을 다 조사해보고 결혼식을 올려야 될 만큼 삭막한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도 지금쯤 장가나 시집을 보낼 자녀분을 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게 됐죠. 현재 자식들의 예비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한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모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길 빌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